렛츠 고! 와 새로운 로고! 빅킷 뮤직! 저희도 의견을 약간 냈습니다 오 약간 마왕같아 왜 왜 갑자기 재밌는 일이셨어요? 저 눈 누구에요? 정국이요 정국이요 눈이 있어요? 눈이 어디에 나왔어요? 한 번 나왔어요 어릴 때보다 미국 뮤직비디오 같다 맞아 아 이게 무슨 범죄를 저지럽길래 아미들의 마음속에 아미들의 마음속에 저희도봉 저 미국의 심플함이 좋아요 나도요 이게 오히려 이런게 아니지 담백하잖아요 엄청난 미장팬이 없잖아요 정말 범죄처럼 완전 담백해요 아 펭킹 너무 좋아 정말 미국 뮤직비디오 같다 저 엘리베이터 찍는거 비밀이 아주 중요해요 저 버튼이 굉장히 독특한 버튼이에요 저 때 우리 뒤에서 뭐하고있어? 저 사이딩을 미리 하고있어 저 때 진짜 모니터만 아 잠시 써보다가 좀 깜짝이야 너 진짜 디자인이다 얼굴이 하나도 있잖아 근데 너 보라 머린데 약간 이게 택시 아 저게 비영장 있어요 저게 뒤에 크로마켓 색깔이랑 너무 겹쳐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진빈 오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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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JK 후아 요기 마지막 질 오유 오J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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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때 오JK 오JK 비하인드를 보셔야하다고 오늘 비하인드로 나오는거 같은데 여기가 여기가 저것만 찍고 최근 했잖아요 저게 그릇 니엘 도나 감탄 유리였잖아 아니 유리가 아니라 가마크리 지금 벗어놓은 것만 그 장인까지 했을까 저거 옛날에 벗어놓고 1분도가 나왔잖아요 1분이라니 진짜 길게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호흡을 최대한 짧게 버터 먹는 제육 버터 먹는 것만 원래 1시간정도 저 버터를 1분 동안 먹었잖아요 일단은 1분 동안 주민이 계속해서 주민이 계속해서